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예스티비 뉴스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벤처투자가 역대 최초로 4조 원을 훌쩍 뛰어넘는 등 벤처투자와 엔젤투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벤처투자 활성화에 박차를 가해 벤처 생태계 조성과 보다 많은 유니콘 기업의 출현을 앞당긴다는 계획입니다. 양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KT의 사내벤처로 출발해 지난 2015년 창업한 유전체 분야 정밀진단 전문기업 엔젠바이오. 암의 원인 유전자를 검사해 암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 방법을 제공하는 진단 기술을 개발하며 국내 최초로 유전성 유방암 검사 제품의 식약처 허가를 받아 국내 15개 암거점 병원에 제품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 지난해부터 싱가폴 국립대학병원 등 해외 메이저 병원에 수출을 개시했습니다. 바이오와 IT를 융복합한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그간 160억 원의 정부와 민간 투자를 이끌었고 성장성 높은 정밀 의료 분야 핵심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예비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진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암과 관련된 유전자들을 정확하게 추출해야 되고 그 추출된 유전자들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IT 기술이 둘 다 필요한데요. 엔젠 바이오는 그렇게 암 유전자들을 정확하게 추출하는 기술과 IT 기술 모두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현재는 다양한 정밀 진단 제품들을 상용화하였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올 한해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지원 체계 마련에 추력하고 있습니다. 중기부는 우선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1조 9천억 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결성합니다. 지난해 벤처투자가 역대 최초로 4조 원을 넘는 등 벤처투자와 엔젤투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벤처투자의 열기를 가속화하기 위해 모태펀드를 출제하고 출제 분야를 창업단계뿐 아니라 스케일업 영역에서의 투자를 집중 지원해 스타트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촘촘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벤처투자와 벤처기업 육성 제도를 민간 중심으로 개선하는 등 제2벤처붐을 더욱 확산시키는 기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1일 벤처 생태계를 지탱하는 양대 법안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공포해 벤처 생태계의 혁신을 이끌기로 했습니다. 벤처투자법은 그간 흩어져 있는 투자 제도를 통합해 독자 법안화한 것으로 벤처캐피탈과 엔젤 투자자를 벤처 생태계 구성의 핵심 주체로 인정하고 육성하려는 의지가 담겨 벤처기업과 개정은 벤처기업 확인 제도를 그간의 정보주도 방식에서 민간이 평가하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는 것으로 혁신성 있는 벤처기업의 유입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안을 통합하면서 규제를 완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간의 엑셀러레이터들은 벤처펀드를 못 만들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엑셀러레이터들도 벤처펀드를 만들어서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투자 주체로 인정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투자가 더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벤처투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가운데 벤처투자 활성화와 스케일업 분야의 투자 강화로 국내 유니콘 기업의 출현이 보다 가속화되길 기대합니다. STB 뉴스 양가희입니다.